아 으 으 이거 봐 파리지 파리 위 우비키 내가서 장난쳐야 지 자 잔 입체 편지 와 이거 진짜 귀엽다 박카스도 있고 우유도 있어 우와 이거 어디서 샀어 학교아 문구점에서 어? 나도 어제 엄마랑 갔는데 이런 거 못 봤는데 오늘 샀어 이 안에 재밌는 거 진짜 많아 해보자 탈라야 너가 먼저 골라 너 거니까 응 내가 먼저 골라볼게 골라보면 와우 나 이 슈퍼마켓 하고 싶어 이 안에 귀여운 것들이 많아 뜯어서 킵 해놓을 거야 오 예쁘다 그럼 이제 나도 골라도 돼? 물론이지 두세개 골라도 돼 고마워 그럼 나는 나는 이거 표정 너무 웃기다 참 외롭다 나는 오 이거 도너츠 할게 아 귀여워 우와 진짜 귀엽다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나는 그럼 음 이 우아껌으로 해야지 우와 진짜 껌 같다 우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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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딱 셋이니까 이렇게 정하자 내가 만든 거를 탈라한테 주고 탈라는 설아한테 설아는 나한테 주는 거야 괜찮지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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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입체 편집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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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와 껌 향기 날 것 같아 이 종이를 테두리를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조심 더 조심 나도 자를 거야 손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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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진짜 도너츠 같아 오 귀여워 짠 이렇게 다 잘랐으면 종이를 접어서 풀로 붙여 볼게요 점선을 따라 접어서 접 접 접어서 점선을 따라 접어서 접 접 접어서 풀 붙이는 곳에 풀 붙이고 점선을 따라 접어서 접 접 접 접어서 풀 붙이고 접어줍니다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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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줍니다 짠 완성 우와 잘한다 나도 이 박스를 만들 건데 점선을 접어서 점선을 접어서 히히히히 짜잔 완성 나도 장바구니 만들어보면 접어서 접어서 히히히히 히히히히 짜잔 장바구니 완성 저 젤리도 쌀 거고요 음 또 우유도 사고 과자도 사고 또 초코도 살 거예요 히히히 아 내 주머니에 진짜 껌 있는데 원래 장난쳐봐야겠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원래 껌통하네 진짜 껌을 넣고 히히히히히 이제 편지를 써볼까 음 텔라한테 텔라에게 우리집에 와서 너랑 설아랑 같이 노는 거 너무 재밌어 앞으로도 맨날 놀러와서 같이 놀자 그리고 재밌는 곳도 같이 가서 놀고 맛있는 것도 먹자 오비 키키키키키키 빅티야 우리 3학년 돼도 같은 번째 쓰면 좋겠다 너랑 텔라랑 같이 도는 거 너무 재밌어 우리 추억이 진짜 많다 2023년도에도 우리는 영원한 친구 쏘라 나 잘 챙겨줬어 고마워 내가 널 만든 건 진짜 영원인 것 같아 너는 천사야 평생 친구하자 이걸 이제 껌이랑 같이 넣으면 헤헤 감쪽같다 그게 귀여워 미키 후 다 썼다 나도 다 썼어 이제 넣으면 커피도 배달시키셨네요 그리고 요것도 토너치도 넣어주고요 텔라 여기 내가 주는 껌 편지 오우 워우 고마워 진짜 껌인가 봐 껌 향기 나 오 예희희희희희희희흫 한번 열어볼까 와우 우와 진짜 껌이야 우와 고마워 잘 먹을게 마침 껌을 먹고 싶었는데 잘 됐어 어? 이게 뭐야? 아하하하 껍질만인데 아무것도 없네 껌은 내가 먹었는데 하하하하 넌 이게 재밌냐 정말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너 설아랑 같이 노는거 너무 재밌어 앞으로도 맨날 놀러와서 같이 놀자 그리고 재밌는 곳도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자 오 비키 재밌는 곳 가고 맛있는거 먹자 좋지요 진짜 껌 여기 땡스 비키 고마워 다음은 나야 자 여기서 서라 고마워 텔라야 너무 예쁘다 좋은거 창 많이 봐왔네 먼저 젤리부터 우와 진짜 젤리같아 우와 우와 스트로베리 우유 슬아 이게 나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널 흐흐흐흐흐 만난건 진짜 행운인 것 같아 나도 행운이야 흐흐흐흐흐 너는 천사야 우리 평생친구하자 스텔라 나도 평생친구 약속 약속 그 다음은 내가 비키한테 야 비키 어 박세인 세인이 또 화났다 무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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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봐 OP 현리 1 ㄴ 쇄 재밌고 재밌어 너 손으로 파리 잡아 어 뭐야 가짜잖아 난 가짜인지 알고 있었어 아하 재밌다 재밌다 뭐야 재밌어 하잖아 너네 뭐하고 있었어? 어? 어? 편지? 재밌는 입출 편지 쓰고 있잖아 아! 너도 쓰기 놀이 할래? 여기 많이 있어 그래! 세윤이한테도 만들어서 줄까? 어허허허 재밌겠잖아? 좋지요 나는 귀여워 귀여운 개구리 옷 입히기 해야지 재밌겠다 그래 같이 만들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입출 편지 만들어서 선물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